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29일 3월상 24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때때로 보니까 요즘 인터넷에서 사무엘 강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성경 한 권씩 강의하는 건 좋은데 저희 맞사는 한 권 하는게 아니고 구약 전부 다 합니다. 성경 한 권 읽어보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한 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자유주의 학교 특별히 미국의 자유주의 건동학 특별히 이런 것만 하면서 히브리어를 운운하는 사람들의 여러분 그런 강의는 참고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의 말씀을 믿는 히브리어를 여러분 공부하시는 그래서 맞사를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에히히 케 칼로트 마쳤을 때였다. 다윗이 레 다베르 말할 때에뜨 하 데바림 이 말씀들을 할 때 마칠 때였다. 엘 샤울 샤울에게 바에메라 샤울 샤울이 말했다. 하 콜 하 니가 니의 소리냐 이것이 니 목소리냐. 베네 다비 다비 사 와 이사 사울 사울은 콜로 그의 목소리를 들어서 와 예베크 그리고 울었다. 바에메라 엘 다비드 다윗에게 말했다. 싸딕 어렵다 아타 너는 민메니 나보다. 민메니라면 비교급이에요. 오늘은 요구 가지고 문법을 하겠습니다. 키인은 아타 가말 타니 그리고 너는 나를 잘 되겠다 하토바 손으로 되겠다. 그러나 바 아니 나는 가말 티카 너를 하라 악으로 되겠다. 여기 보면 뭐 붙어 있어가지고 긴물인지 눈인지 구분이 안되죠. 그래도 이제 단어를 알면 되죠. 긴물 나말은 뭐 뜻이 안되잖아요. 가말 그리고 베 아트 너는 하 가다타 나에게 말했다 하염 엣트 아셔르 아시타 행한 것을 이티나에게 토바 선을 행한 것을 엣트 아셔르 싸갈리 나를 여왁께서 아도나이 넘겨주셨다. 베야 대하 내 손에 별로 하라게 타니 그러나 너는 죽이지 않았다. 키인은 임사 그리고 너는 그리고 이는 발견했다. 사람이 엣트 오의 그 대적을 그리고 베 실호 베 다렉 토바 그리고 정말 그 길에 좋은 길로 그를 내보내겠느냐 발견하고도 바드나이 여왁께서 예 샬렘 하 너를 샬렘 평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토바 잘 타하트 하염 하세 오늘날 아셔르 아시타 리 나에게 대한 이것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죽일 수 있었는데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을 말하고 있죠. 베 아트 이제 힌네 보아라 야다티 내가 안다 키 말로크 팀 멜로크 부정사 절대행이죠. 오늘은 비교급도 나오고 부정사 절대행 다섯이로 다스린다. 너는 참으로 다스릴 줄 안다. 그리고 까마 베야 데카 내 손에 그리고 내 손에 주신다. 그 다음에 맘을 레켓트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국을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그리고 베 아트 이제 히 샤베 아 리 그리고 이제 맹세라 샤바 바드나이 여와 이름으로 임 타케릿. 그리고 너는 맹세라 엣트 자아르 이 내 시 아카레 내 뒤에 그리고 임 타 쉐미드 만일 내가 엣트 쉐미 미 베트 아비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서부터 쉐미 샤바드 이죠. 지금 완전히 이름을 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내 시와 맹세해라. 안전장치를 지금 뭔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23절에 보니까 그러자 바 이스바 다비 다비스는 레 샤울 샤울에게 맹세했다. 그리고 바 옐렉 그리고 샤울은 갔다. 엘 베터크의 집으로 그리고 베 다비드 다위카 그리고 바 아나샤이브 그의 사람들은 알로 올라갔다. 알 함 맹쓰다 마사다 또는 맹쓰다 산요새로 올라갔다. 히브리어는요. 일단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어 공부 자체 그 다음에 언어 공부 뭐 이렇게 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유주의적으로 공부로 한다든지 성경을 비판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읽는 사람들의 말을 기울이지 마시고 항상 성경을 그리고 성경 1도 하지도 않고 신구약 특별히 구약 성경 그래가지고 뭐 이야기하는 사람들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요. 어쨌든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유주의 말씀을 하기라 타, 하염 엣트 아쉘을 아쉣다, 이디, 또 바 엣트 아쉘을 시가를 시가를니 아도나이 베야드에 하, . . . . . 아멘 아멘 성경은 매일 읽고 말씀으로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이게 뭐 히브로 공부도 열심히 하겠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읽으시면 뭐 그냥 읽으면 그냥 성경은 다 끝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원문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